뿅! 아, 굿모닝 입니다. 주말 아침에 분갈이를 하는데 또 세월농부의 음성을 목소리를 들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자, 얘는 상신골드 모종인데 미처 분갈이를 못하니까 여기서 꽃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아, 그러니까 상신골드가 지금 시중에 없는데 얘네들은 응? 이제 폈어요. 얘는 여러분들 렐리아 엔십스인데 얘는 제가 이제 일본에서 처음 들어와가지고 2년 전에 분주한건데 1년에 1초씩 2초기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촉이고 맨 앞에 있는 메르크론 촉은 태아 된 것 같네요. 자, 마리송도 매력있는 아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아이를 좀 보여드릴려고 짠! 아, 얘가 이제 좀 숙이고 있네. 아, 요거 요거 좀 한번 들어 보세요. 아, 얘가 이제 꽃, 꽃 뒤에 이렇게 수염이 뒤쪽으로 나 있습니다. 꽃 수염입니다. 예예예. 예. 꽃 수염이 예. 예. 특이하네. 암튼 꽃이 여러분들을 흔히 보지 못한 아, 그런 꽃입니다. 응? 아, 자기도 맡아가 무슨 향인가요? 아, 이게 은은한 은은한 풍란향이죠. 이게 풍란이니깐요. 딱 봐도 풍란이죠.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아리산 풍란하고 모양이 비슷하죠. 근데 아리산 풍란은 어, 대만에서 자생하고 얘는 어, 거기보다 좀 더 아래인 많이 아래죠. 필리핀 예. 지역에서 아, 마님이 아리산 풍란을 가져왔네. 예. 아리산 풍란하고 어, 이게 필리핀 풍란하고 어, 꽃은 전혀 다르죠. 예. 아리산은 전혀 다르죠. 예. 그래서 어, 요거를 어, 제가 이렇게 태안을 갔는데 농장에 이게 처진 물건이 있어서 음, 가져왔습니다. 아, 제가 오늘은 어, 이렇게 예. 이게 뭐예요? 어, 안그레컴. 안그레컴이 자, 이렇게 에, 나이백이. 여기는 꽃, 촉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촉이 생겨야 되는데 얘는 한 사오 년 자랐을 텐데 예. 이렇게 촉이 안 생깁니다. 예. 얘도, 얘도 똑같이 사오 년 자랐는데 예. 한 촉. 응? 예. 한 촉. 꽃대가 지금 양쪽에 예. 이렇게, 이게 이게 삐져나오는게 꽃대인데 아, 초점이. 예. 꽃대는 물렸습니다. 아, 여기 좀 더 낫네. 예. 예. 요게, 요게, 요. 두번째 잎. 여기서, 꽃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얘도 이제 안그레컴하고 꽃이 오히려 비슷하네요. 필리핀 풍란이. 예. 꽃은. 그래서 안그레컴이 이렇게 시중에서 배양을 안 해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요거를 제가 분갈이 하는 방법을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안그레컴 같은 것들을. 저쪽에서 찍는게 맞나 본데? 응? 저쪽에서. 응? 거기서 찍어야 되네. 너무 멀리 찍지 말고. 얘가, 풍란처럼. 응? 얘네들이 지금 음, 나무에 이렇게 잘 붙었잖아요. 뿌리들이. 예? 그래서, 나무 화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어, 이게 제일 작은 나무 화분이죠. 여기다가 그냥. 넣으시는데 조금 얼려 심는다. 그죠? 얼려 심는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두 판을 가져왔는데. 없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얘가 지금. 음. 묘가 좋다는게. 초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현재 다섯 개에요. 얘는 5년 돼가지고 다섯 초기 됐는데. 얘는 지금. 어. 2년 차인데 다섯 개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아. 성질이. 더 좋죠잉. 그리고. 이게 이렇게 뿌리 끝이 이제. 아. 펄어. 높색이면. 이게. 그. 생장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조금. 높게 심어진 것 같다. 그죠? 조금. 조금. 올릴까요. 아무튼 이렇게. 손을. 어. 자주 가서. 정중앙에. 정중앙에. 이렇게.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심어볼까요. 네. 촉이. 네. 하나. 둘. 세 쪽. 새끼가 두 쪽이죠. 그래서. 두 쪽인. 이런. 것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세 쪽들이. 아이고. 자기 손에 가려서 안보여. 어. 이 세 쪽들이. 움직이는게. 움직이는게. 확인되면. 하. 그러니까. 소엽이든. 대엽이든. 분갈이 하는. 방식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좀. 누르세요. 딱. 누른 다음에. 에. 에.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요것도. 실을 감는다든가. 뭐. 이끼를 굽게 한다든가. 아무튼. 좋은 이끼를 쓰면. 좀 더. 예쁘게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이끼가. 수수로. 수수로. 가라앉으면. 또. 예쁩니다. 아. 요거는. 예쁘게 심어졌어요. 자. 하나만 더 심어볼까요. 또. 촉이. 하나 둘 셋. 셋. 새끼. 촉이. 두개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이제. 빼면서. 떨어졌는데. 요걸 클로즈업 해보세요. 이게. 겨울에 멈다가. 어. 뿌리의 생극이 멈췄다가. 뿌리의 생극이 멈췄다가. 봄에 지금. 이렇게 새로 나온거에요. 그래서. 사이에.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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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관. 뿌리죠. 뿌리. 뿌리가 연결되서. 이렇게. 되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꼭. 나는. 육안으로 죽었다. 부러졌다. 그래도. 어. 꽃대도 마찬가지고. 꽃대도 마찬가지고. 뿌리도 마찬가지고. 좀더. 지켜보셔서. 완전히. 완전히. 그. 그. 결과가 나왔을 때. 하나만 더. 이렇게. 어. 요거를 붙이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자연스럽게. 여기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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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든가. 여기다. 이렇게. 본드로 한다든가. 그러지 마세요. 그냥. 밖으로 간다든가. 그래서. 요번에는. 필리핀풍란을. 한번. 이게. 그. 농장에서. 이게.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최소한. 2, 3년은. 분갈이를 안 한거에요. 분갈이를 안 한거니까. 요거를. 이끼를. 이끼를. 다. 응. 제거한 다음에. 위에 있는 거를. 제거하고. 사실은. 애피한대로. 이렇게. 요렇게. 에. 전혀. 뿌리가. 아. 이렇게. 없는 아이들은. 제가 하시고. 예. 뿌리였어. 뿌리에요. 뿌리고. 꽃대는. 얘가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네요. 2대가 올라오는 느낌인데. 예. 먼저. 일부는. 먼저. 꽃대가 올라왔던 애들은. 지고. 좀 늦게 있던 애들은. 지금. 피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 밑에 있는. 음. 수태가. 이 정도 됐으면. 이거를.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께요. 그냥. 이거를. 어. 완전히 제거해서. 예. 완전히 제거해서. 응. 세. 수태로. 오. 담으셔도 되고. 아. 이거는. 좀 큰거에다가. 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그죠? 응. 응. 요거는. 너무 작고 큰거에다 해봅시다 실제로 더해서 얘는 초기초기 그래서 세력이 좋으니까 제가 예쁘게 별 신고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가 이렇게 심어야 구속자분들한테 자신감을 드리지 생각을 해봐 내가 이렇게 대충 심으면 아 나는 저보다는 잘하겠다 세월농부보다는 잘 심겠다 이런 희망을 드리는거지 희망의 메세지를 니가 심으면 잘 심을 것 같아요 참나 요거는 이제 작은아이 하엽진 아이들은 이렇게 제거하시고 아 이거를 두개가 분리돼가지고 얘는 지금 뿌리 상태가 별로 안좋지 요거는 이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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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닥 있으니까 요거를 그리고 예쁘게 감아보세요 요거 좀 나가지고 있어 하나 갖는거는 그래도 좀 낫지 음 요거는 요거는 표시를 해야 돼요. 저희도 이걸 이렇게 쓰면 얘는 뿌리가 덜 좋은 아이 표시를 해서 얘는 물을 좀 더 말린다던가 그런 과정을 또 특별 관리를 해야겠죠. 그것도 이쁘다 요거. 요거 이뻐요. 요거는 저희가 저희가 하는 이제 그 표식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필풍. 필립필립핀 풍란 한 다음에 오늘이 3월 5일인가요? 몰라요. 아무튼 3월 며칠이야? 5일인가 6일인가? 아무튼 날짜는 모르겠네. 그리고 X를 쳐요. 이 X가 뿌리가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표시. 저희의 표시. 그러면 이제 이 X가 치는 거는 다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모아서 놓으면은 걔네들은 아 좀 뿌리가 없는 애들. 요것도 뿌리가 없는 애들이네. 이제 뿌리가 없는 애들. 이게 안전히 털으세요. 관리를 거의 안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거 심어놓으면 이제 이제부터는 환경이 좋으니까 잘 돼. 포트에. 포트에. 포트에다 한 번. 담아서. 아니 아니 빨간 포트에 심어. 조금만. 여기다가. 그래. 담아서. 얘는 이제 병에서 나왔던 것처럼 다시 이렇게 뒤로 가는 겁니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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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지금. 들. 서로들. 얘도. 얘는 꽃이 피어서 지고. 얘는 꽃이 나오고. 얘가 아마. 아. 처음부터. 두 개 심은 것 같지. 두 개를 심었네. 그래서 얘. 이렇게 이제. 뿌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들은. 얘도 움직이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들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들은. 빨간 분에다 심으세요. 이거? 응. 아. 남. 남. 남아버리에다가 심어야. 그래도. 그래도 되고. 아니. 예쁘게. 또. 옮기는이. 응. 옮기는이. 내가 심으면 이뻐요. 이뻐져.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그래. 이뻐진다고. 돌아다녀야. 돌아다녀야. 새로운 품목. 새로운 품목. 그리고. 돌아다녀도. 농장들이. 넓어가지고. 그. 못 봤던 것들이. 네. 못 봐요. 이렇게 구석에 있으면. 못 보고 와가지고. 1년을 다녀도. 못 보고 오는 품목들이 있어요. 귀퉁이에 조금 있어서. 다 가져와가지고. 자. 이렇게. 이렇게. 만들기를. 제가 가면 되겠죠. 요것도 이제. 꽃이. 이제 꽃이 나오네. 얘를 두 개로 하지 말고. 다 분리를 해서. 심는게 맞겠네. 어. 얘는 붙었어. 붙은 애는 그냥 하고. 붙은 애는 또 뿌리만 엉켜있을 뿐일걸. 그래도. 붙어있으니까. 붙어있으니까. 얘는. 붙어있으면. 선분해가 심어보세요. 이렇게. 안 좋은 아이들은. 다듬고. 얘도 지금. 너무 길어. 아니. 긴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얘는 지금. 여기는 말랐어요. 두툼한 것 같아도. 그죠. 그죠. 딱. 여기 부분은. 아우. 안 말랐네. 여기는 지금. 이렇게 까매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 마른 것 같은 것도 또 물주면 거기서 나와. 아. 여러분들이. 어. 필리핀. 풍란은. 우리나라 풍란도 마찬가지. 얘네들은 풍란은. 어. 최저온도. 어. 15도는. 주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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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예쁘셔도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예쁘지. 생각보다 예쁘네. 근데 이게 아리삼 풍란하고 너무 똑같아서. 구분을 해내겠대요. 아리삼 풍란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어. 근데 이제. 조금. 얘가 아리삼 풍란 보다는. 동글동글하네. 어. 얘가. 쌍둥이처럼 예쁘네. 얘는. 물건도 예쁘네. 응. 얘는. 할 수 없지 뭐. 응. 자르지 마라. 뿌리. 나. 여보. 그러면 구독자들이. 뿌리 막 잘라버리면 어떡할려고 그거를. 응. 우리처럼 전문가가 아닌데. 아무튼. 자. 자. 말씀드렸죠. 이게. 이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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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가 끼는거는. 형태가 끼는거는. 정태를. 비료를 주고. 비료를 주고. 여기에. 에. 물이. 이. 자꾸 쌓여있는. 가습한 상태에서. 비료를 주면. 걔네들이. 그. 소금기가. 나트륨 성분이. 여기에 남아요. 그거는. 식물도 흡수도 안되고.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리지도 않고. 그게. 2년. 3년. 쌓이면. 여러분들. 습지. 같은데 가보면. 간척지라든 가보면. 어. 이런. 이런. 바닥이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죠. 어. 그런. 곳이. 이런 이유 때문에. 습지는 습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염분에 사는. 그. 뭐. 울금인가. 뭐. 이런 애들. 또 소금기에서도 잘 자라는. 잘 자라는. 작물들이 있는거죠. 근데 이제. 나는. 염도가 높으면. 모든. 대부분의 식물은. 잘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닷물을. 주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물 물고기한테 바닷물을 주면은. 축 사망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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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란. 풍란. 오시면서. 뿅. 뿅. 감사합니다.